정부가 코로나19 집합금지됐던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실내체육시설도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운영자들은 다시 문을 열게 돼 기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부터 다시 문을 연 인천의 한 헬스장입니다. 방역지침을 꼼꼼히 지키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의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샤워실은 임시로 폐쇄했습니다. 이곳의 운영자인 김장환 씨는 센터를 다시 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운영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지금 8제곱미터당 한 명씩 받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그 몰리는 시간대에는 왔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인천의 한 필라테스장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기존 회원 4명이 함께했던 그룹 수업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추가 수업은 대부분 개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8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 정부 기준을 따른 겁니다. 회원님들 수를 반으로 줄여서 저희는 워낙 소규모나 보니까 4대 1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명으로 줄여서... 하지만 획일적인 수도권 방역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서울과 경기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도 인천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같은 제한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지역 실내체육시설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지만 신규 회원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고 말합니다. 운영자와 강사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나빠진 게 걱정입니다. 인천의 실정에 맞는 규제 조치 완화와 함께 지자체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에 따라 다시 영업을 시작한 인천 지역 실내체육시설들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